오늘 낮 기온이 영상 36도까지 올라간대요. 빨리빨리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인사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동문애빠입니다. 백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백마님. 안녕하십니다. 산악호랑입니다. 산악호랑이님 280랠리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뿌리코스입니다. 계속 뿌리가 이어져서 개뿌리? 개같은 뿌리 아니고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 성공 경험 많은 겨울빈님이 먼저 선시범 실패입니다. 자신님 성공 경험 있어요. 좋아요. 아, 여기서 깨지네. 슈프님, 슈프님 좋아요. 좋아요. 아, 바람이 많은가? 손님. 이해할 수 없는 백마 선수 패션. 지금 활주로가 짧아서 뒤로 최대한 물려서 어깨를 빌려서 출발은 했는데 좋아요. 이번엔 좋아요? 잘 들어갔다. 저기에 바람이 너무 많아. 겨울빈이? 아, 이번엔 흔들렸는데? 어, 좋아요. 아이고, 저길 못 넘어. 자신님. 성공 경험이 많고요. 올라갔어요. 아이고, 호핑으로 틀지. 슈프님. 신중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쪽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겨울프님. 겨울프님, 어? 어, 사나왔어. 구랑이님, 이번에 좋아요? 좋아요. 아이, 땡입니다. 땡입니다. 팔꿈치 다 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요. 따시님. 성공 경험이 있는데. 좋아요. 이번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대단하신 분. 도마스님. 아깝다. 혼자 뭐라고 주말주말주말하면서 타요. 어쩌신걸. 아, 아깝다. 아, 이거 아깝다. 가스님은 아직 초급이시라. 요거를 넘는게 목표에요 버스님은 하나 하나 좋구요 이 가운데 둘 얘만 빼면 돼 제가 볼 때 이 코스는 똥꼬바퀴가 유리해요 겨울비님 겨울비님 살짝 코스는 안좋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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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무대뿌야 무대뿌야 된거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역시 어 어디로 가 살릴 수 있어요 어 좋아요 똥꼬바퀴로 작전을 바꿨습니다 똥꼬바퀴 과연 똥꼬바퀴 과연 똥꼬바퀴 아픈거 땡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사나고라퀴 좋아요 사나고라퀴 좋아요 아 좋아요 거의 됐구요 90% 이거 살려야 되요 살려야 되요 살려야 되요 자자자자자 몸이 앞으로 가야되요 지그시 밟으면 될 것 같구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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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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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억울하게 됐습니다 땡입니다 여기가 슬립이 안나잖아요 여기가 슬립이 안나잖아요 좋네 아아 지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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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즈로 성공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슬립이 안나 프링클로 오른쪽 코스 3급이에요 난이도 3급 백마선수 오 올라왔어요 백마선수가 웬일이죠 웬일이죠 이거 하면 정말 대단한건데 아유 대단 할 뻔했습니다 잘못 들어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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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야되요 백마선수님 일로가서 왼쪽으로 오 좋아요 저 바이 타고 왼쪽으로 아유 아까워라 일로 올라오면 일로 오요 겨울빛님 저번에 호킹도 하고 별지가 다 있네요 이 바이크가 이제 2.8 타이어 니까 조금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네 2만 넣으면 돼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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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 통과 마지막 꼴대 통과 아 속도를 못내서 어렵게 됐어요 된거요? 아니에요 아 90% 아 이쪽으로 할려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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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넘어가 잡아 아유 셰프님 오우 오우 깜놀인데요 잘하고 오라이님 오우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일단 그러니까 호피로 돌려야죠 신님이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서가 이제 1차 관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를 어디인지 잘 세웠어요 그리로 올라가면 없어요 어? 작전입니다 좋은 작전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각이 세서 참고로 우측 미션은 현재까지 1위 선수만 성공했어요 아주 서麻ly 군루감을 아닙니다 한번 더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또 앞바퀴를 더 왼쪽 잡혔어요 각도는 잡혔어요 이제 잡혈은 안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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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시 지그시 아 힘들어 밟아요 아아악 노력은 했지만 바로 올라갔어요 아아악 아 꼼꼼한 박은 올라가지는구나 따시님이 호핑이 좋아서 가능성은 좀 있어요 잘 잡혔고요 각은 뒷바퀴 뒷바퀴 너무 많이 가면은 물렁거려서 안돼요 조금 앞으로 가야되요 불바 됐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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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죽었어요 아이고 아아악 아아악 쪼가리 바이 쪼가리 미션 쉽지 않은거야 이것도 아아악 아아악 이거 안죽기면 무조건 나 몸이 저렇게 뒤에 있어가지고 아림도 없어요 5X코스입니다 X로 가면은 중급 이하 5로 올라가면은 상급 호랑이님 에이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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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대단합니다 X 각파있지 아니 가운데에요 가운데 간이 부은거 같아서요 이해할 수 없는 패션 백관님도 들이댑니다 가운데로 X X에 X 동그리 아빠가 만만하게 지금 보고있어요 너무 올랐다 나빴게 의지가 불타는 호랑이님 됐다 좋았는데 타고 올라갔다고요? 동그리 아빠 오 갓바있지 제일 높은데로 갓바만 있었어 오 오 오 오 왔어 왔어 아무 소리 안했습니다 좋아요 아 아까워요 꼬리 어차 오 가만거보면 2위 선수가 한대는 다들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따라쟁이들 나라쟁이! 동그리아빠! 동작은 좋았는데 완벽했다 토마 스님이 X로 도전합니다 X! 될 것 같은데요? X! 좋아 아까 넘어졌지만 안 다쳤어요 도전만 했어요 사라호랑이님 진짜 의지가 대단해요 아이고 세모 X! 오! 좋았는데 X로 도전합니다 X로 도전합니다 X로 도전합니다 올라는 갔어요 올라는 갔습니다 올라는 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안되지만 언젠간 됩니다 아 왜 거기서 몸 짓을 버리죠 아 아깝네요 백마 선수 X로 도전합니다 수준을 좀 낮췄어요 몸이 뒤에 있다 토마 스님 X라도 올라가자 아까 올라는 났어요 아까도 못했어요 됐다 아 이거 멈칫을 하죠 선아 호랑이님 됐어 오우 성공했습니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올라가서 중심이 살아있어요 사실은 성공이고요 올라는 갔습니다 버튼을 이겨라 오늘은 찍겠습니다 코스가 좀 길어서 제가 지금 안찍는데 4배속으로 돌리면 되니까 오 백마님 의외로 여기서 강한 모습을 보여요 오 거의 다 했어요 백마님 웬일이지 한 망에 성공을 해봤습니다 와 엄청나구만 동그리아빠 백마님이 이제 앞에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거예요 잘 꺾였어요 잘 꺾였어요 잘 꺾였어요 오우 웬일이지 코스가 쉬워졌나 동그리아빠도 성공입니다 오우 엄청난 선수들인데 점프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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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이 나서 이게 지금 상상의 정상 산아 호랑이님 어떻게 아까 어린이들어 네 자 해서 내가 공부하고 자 이제 안서 거기로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으으 살렸어요 통과해서 다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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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Anton 저는 성공입니다 아 힘으로 힘으로 하는 건 아주 엄청 잘 하네 흙이 다 쏠려 내려갔어 흙이 다 쏠려 내려갔어 좋아요 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돌려야 해 돌려야 해 돌려야 해 이게 정상입니다 아 이게 정상이야 지금 의회의 선수들이 성공을 했어요 동길래가 떨어지고 100만이 대단했습니다 어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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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접지가 좋은가봐요 다했어 다했어 성공입니다 아이언 셰프님 성공입니다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뭐야 말 떠들면서 집중을 깨요 카스님 카스님 중 아니에요 카스님 카스님 자 자 이번엔 과연 교육비님 이번에도 못하면 좀 그래요 올라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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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나서 도로를 이겨라 카스님 그렇지 됐어 두고 가요 됐어 스님 꺾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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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날이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 밟아 밟아 아아 이거 진짜 이럴 수가 있다 다 됐는데 토마 스님 토마 스님도 중 아니에요 토마 스님도 중 아니에요 토마 아 내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토마 스님 좋아요 이번에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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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렇지만 대단했습니다 토마 스님 파워가 너무 세 토마 스님도 안정적이에요 동진이에요 직진 쉬워요 안쉬워요 노랑바위에요 노랑바위 노랑바위 미션 한방이네 한방 아 이런거 진짜 겁나 잘하네 성공입니다 미션 이름은 노랑바위 미션이에요 겨울비님 비교적 상급들한테는 좀 쉬운 미션 되겠구요 동그리아빠가 이정도는 해줘야 말에 부담을 줘야 못하죠 타는 사람들은 이제 실패 됐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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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그럴리가 없죠 실력은 실력이고 성공을 못하시는 분들이 왜 못하는지 비교 분석 밀었고 밀어 그렇지 좋아요 됐다 아 속도를 왜 죽였죠 그냥 가든대로 밀었으면 되는데 죽이고 싶어 죽었겠어요 동그리아빠가 의외네요 동그리아빠 정도면 이게 참 쉽게 해야 되거든요 시원컬스가 아니거든요 동그리아빠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서 이해할수 없는 패션에 백마님 도전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패션 백마님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걸 왜 못하죠 어렵게 생각하는거 아니에요 동그리아빠 물 떨어지는거 봐 육수동그리아빠 육수동그리아빠 물이 아이언 셰프님 아이언 셰프님도 욕심이 많아요 자전거탈 타고싶은 욕심 자전거탈 타고싶은 욕심 됐다 넘기고 넘기고 제일 낫네 이해할수 없는 패션 백마님 이해할수 없는 패션 백마님 이해할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맙시다 이게 왜 없어진거 심해요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육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거 뚝뚝 떨어져요 이야 위지는 가득 강한데 몸무게 아까도 많이 줄었을거 아냐 몸무게 아까도 많이 줄었을거 아냐 더운데 보는사람들도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한 장 속에 오 좋아요 제일 나아요 제일 나 잘못들었어 마지막입니까 계속하시지요 각각이 다르지만 그동안 하는거라 보는사람들이 답답하지요 보는사람 생각해서 마지막입니다 답답한 장 속에 오 답답해요 답답해요 호랑이님 실패입니다 아니죠 호핑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후진 후진합니다 후진 옳아요 옳아이 좋아요 조금 더가면 더 좋은데 같이 걸린다는걸 계산해야 돼요 점심로 고구나빠 본인이 상급이라고 생각을하고 보다 예전 백마님 엄청 즐기대됩니다 아 좋겠니 아 아 쉽지 않죠 같이 걸리기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뿌리를 잘랐네 아 아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중급으로 성공했어요. 중급. 상급 아니에요. 살려요. 살려. 후진. 그렇지. 후진 더. 후진. 후진 조금 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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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번에. 아이고 씨. 아이고 씨는 이제 전문 용어죠. 실패했다.